오늘 여전거 지금 지역적으로 중국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신과 인사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신과 가수님 용 여장이 불러주신 노래는 요지경 불러드립니다. 갑니다. 우리 신과 가수님 용 여장 우리 신과 가수님 용 여장 우리 신과 가수님 용 여장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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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